자 안녕하세요 제우스 전문가입니다 오랜만에 아주 무거운 종목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완전 다른 길을 걷고 있는 하이닉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저랑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로 하시죠 하이닉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무료방 입장까지 완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무료 입장방 이걸 강조 드리냐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동영상을 저녁에나 보시지만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무료방에다가 장중에 지금 2시 8분입니다 2시 8분인데 이미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남기는 거니까요 실시간 대응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동영상은 저녁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이 들어왔고요 외국인이 장 초반에 마이너스였는데 지금은 1260억 가량 순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지금 외국인이 950억 가량 매수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당 부분 거래소 전체의 외국인 퍼센테이지를 하이닉스가 지금 흡수를 하고 있죠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아쉽게도 코스닥에서는 810억 정도 매도 포지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개별주 장세이죠 비반치료제부터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짬뽕 돼가지고 막 중구 난방입니다 자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이제 1조 7천억 가량 매도를 하고 있고 매수는 1조 8천억 가량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익이 차 플러스 빼면 매수가 이제 1280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총 거래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마이너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웬만하면은 제가 이렇게 올라갔고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 종목을 추가적으로 여기서 돌파할지 아니면 더 갈지에 대해서 좀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오늘 하이닉스가 제가 장 계속 지켜보는데 여기 부분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했고 1차 목표가 한 20만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한방에 갈 것 같아요 한방에 내일 봉하나에 20만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파워 힘 계속적으로 지켜봤거든요 지금 지금 현재 6천억 정도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고요 6천억, 6천억 중에 프로그램은 이제 950억 정도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950억, 950억은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현재 950억 산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외국인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예 외국인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시티그룹에서 외국계 거래원 시티그룹에서 아주 정직하게 나 삽니다 삽니다 시티그룹 엄청 사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네요 시티그룹에서 이게 20만 주면 400억이죠 25만 주니까 500억 정도 500억 정도 시티그룹에서 매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매도하는 척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뭔가가 있다 뒤에서 숨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뭔가가 있어 보입니다 그게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2.67%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아주아주 계속 강한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9시 13분입니다 9시 13분이고 분봉이랑 같이 볼까요 분봉상에서 좀 돌파가 나오리라고 좀 보는데 이게 이렇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 끝날 때까지 무너질 것 같지도 않고 최대한 오늘 고점에 갖다 붙일 것 같아요 19만 3천원 정도 그러니까 종가가 19만 3천원 정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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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다가 이렇게 마감이 되면 내일 한 번 더 이렇게 점프를 하는 예 그런 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고공행진 이라는 이런 뉴스가 있네요 SK하이닉스가 24일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HBM 수요 지속으로 3분기 6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 부분을 삼성전자 반도체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추월 가능성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3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18조 영업이 6조 7,600억 원이다 이는 지난 2분기보다 매출 영업 엄청나네요 10% 엄청난 거예요 영업이익이 무려 24%입니다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20만원 갈까요 안 갈까요 충분히 가겠죠 이런 실적과 이런 재료가 있으면 그래서 긍정적인 전망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5세대 8단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고 이제 HBM의 가격 상승 영향도 크죠 HBM을 포함한 디램 평균 가격이 전분기 대비 한 10% 이상 상승할 전망입니다 같은 범용 디램이 0.5% 정도 상승이 가면 하면 실제 굉장히 상승세가 20% 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 하면 이제 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가 대명사로 떠올랐고 와 지금 삼성전자는 오늘 테스트에 실패했다는 그런 루머도 있고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HBM 시장 장악력이 공고해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는 5세대인 12단 제품을 8단과 12단 베풀 엔비디아 납품하기에 테스트 진행 중이나 계속 지연되고 있죠 SK하이닉스의 경우 가품 실적과 80% 80%가 엄청 높은 겁니다 생산률 대비 정상품, 불량품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26년, 27년까지도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만들기 바쁘다 만들기 바쁜 겁니다 이미 다 수조를 해 놓은 상태예요 한 3년 치를 이미 다 수조해 놓은 상태고 엄청나게 공장 돌리면서 좀 만들어야 될 그런 그런 단계입니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랑 봤을 때 완전히 딴판이라서 지금 엄청 좋다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엄청 좋습니다 엄청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맨날 중소형주만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소중한 뭉칫돈 소중한 돈을 또 투자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무거운 종목에도 관심을 갖고 제가 볼 때는 20만 원까지는 무리 없이 무리 없이 반등을 하는 차트로 보여서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의 힘과 거래대금, 거래량 어떤 세력관에 주고받는 그런 거래원 간의 거래량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괌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식거래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수익이잖아요 수익 그래서 수익이 챙겨가시라고 제가 우리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장 시작하기 전에 100% 무료 종목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런 방에서 물론 이렇게 제가 찍어드리는 종목도 이렇게 언급을 해 드리기도 하지만 장 초반에 보세요 미래생명자원, S23, SGDI 같은 종목 이렇게 드린 종목이 있는데 오늘 날짜 이렇게 클릭되죠 클릭되고 스크롤도 됩니다 스크롤도 되니까 포토샵이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8시 45분, 8시 53분 이렇게 드렸잖아요 한번 보세요 S24, 시초가에 잡으셨으면 약 무려 10%는 먹을 수 있는 그런 변동폭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SG, 미래생명자원 이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물선 공격한 걸로 아침 시초가부터 제가 장전에 관심 받고 여기서 잡으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20% 가량 무려 떴습니다 20% 그 다음에 뭡니까 SG도 마찬가지고 DI? DI도 마찬가지 DI 같은 경우도 이제 5% 시초가가 여기서 살짝 밀리긴 했는데 5% 정도에서 시작해서 지금 8%까지 충분히 수익 구간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제가 선별을 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이런 종목들이 뭐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매집 확인되고 재료 확인하고 지속성을 확인하고 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이런 종목으로도 어려우신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간절하신 분들만 입장하셔서 수익을 꼭 챙겨 가시길 바라고요 입장 방법이 간단합니다 무료방 입장 방법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URL 있습니다 한 줄짜리 그럼 이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 있습니다 스크롤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체크 체크 이렇게 하시면 중복 체크 이렇게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연락처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정확히 초대 코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한테 여기서 뭐 유한양행 이어 뭐 이렇게 쓰면 이 개수에 따라서 제가 유한양행 같은 걸 계속 분석해 드리고 다른 종목 뭐 중복으로 여러분들이 참여 많이 나온 종목 순위로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남겨 드립니다 그래서 제출하기 제출하기 이거 적고 누르시면 바로 텔레그램방 참여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꼭 참여 부탁드리고요 예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응 잘 하시라고요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